와 작년 연말이나 똑같네 마스크 썼다 뿐이지 차 밀리는 거는 똑같아요 와 아 인적 사항 적는 걸 여기서 나눠 주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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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좀 전에 불이 안왔다가 저기 트리에 불이 왔네요 드디어 우와 좀 보세요 반짝반짝하네 성당 뒤에 있는 구름이 진짜 아름답네 와 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잘 어울린선메소 neste 어떻게 아쉽게 아쉬움맅이에요 이건 잘 famoso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한국 화장품 가게 Labo 꼬마들이 마스크 하고 핏쉴드 하고 아주 잘 썼네요 아 좀 사는집애 애들 같애요 아저씨도 그렇고 남량에서 sml 카페를 하나 냈나? 남양요보 아니네 남양요보 아니네 난냥이네 난냥 아 중국 자본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중국 상호가 느껴지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우와 여기 구름 우와 여기 보세요 구름밭이다 구름밭 요얼 진짜 멋있네 여기도 저기도 한자가 진짜 많이 보이네 아나본 사이에 스타벅스 2층에 생겼네요 대단하네 불경기에도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네 여섯시가 되니까 석양이 되게 예쁘네요 거남파크가 보이고 이야 저 구름 대단하죠 인공 잔디를 깔아놨네요 아 좋다 스카이 라운지 그렇게 부르대요? 아 여기가 스카이 라운지구나 SM을 잘 안하노니까 그동안 올첨 봤어요 아 분수도 좋다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좀 추워요 아 밟은 날씨가 되어있어요 연쾌한 경우가 엄청나게 잘 사용한다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постоян하게 잘 구현합니다 아 럭도 마다 아 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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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방송을 계속 하네요 가드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춤 연습하기가 참 좋네 그 바닥에 이렇게 인조 잔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쿠션이 좋아서 애들 연습하러 많이 오겠는데요 여기 무대도 있네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무대도 만들어 놨네요 야 잘 해놨네 여기서 춤춰도 되겠다 애들이 거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 molecules available? 있오ou? 절대 안 좋아하지 알아? 지금? 이제 준비! 됐어! 아니요 알아요 이제 자동차에 두고 여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락다운에 문 닫은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중국산 밤이네. 크기 보니까 되게 작아요. 작년에 비해서 음악소리가 크지가 않네요. 음악이 거의 안 들려요. 아, 피트하우스에 손님이 없다. 그래도 운영은 되네요. 아, 피트하우스에 손님을 보냈습니다. 아, 피트하우스에 손님을 보냈습니다. 아, 인원을 한정해서 입장을 시키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